프로그리퍼 출신 사업가 이용돈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이 일반인 여성을 상간녀로 오해해 공개 저격한 점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. 황정음은 오늘 개인 SNS를 통해서 개인 사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당사자 및 주변 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 대중분들께도 피로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황정음은 한 여성의 SNS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하면서 남편의 상간녀로 지목했고 당사자는 이 씨와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